지금 손에 들은거 올려보세요 이거 박수는 그냥 치면 힘이 없어 제가 이거 갖고 다니면서 다섯번 박수 쳐보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위로 위로 다섯번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옳지 한 어르신도 꼭 모셔요 제가 세트폰 보낼 때 그걸 신나게 이렇게 박수 해주시면 돼요 생일 축하드립니다 스포츠 investigators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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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